요즘 1캐럿 다이아몬드 무늬가 부쩍 늘고 있는데 GI 감정서 1캐럿 다이아몬드 2개를 정말 좋은 금액에 확보를 했습니다 요즘에 GI 감정서 1캐럿 다이아몬드 가장 기본 등급인 F컬러 SI2 등급 다이아몬드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좋은 금액에 굉장히 괜찮은 스톤 2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나는 1.02캐럿 다이아몬드이고 하나는 1.09캐럿 다이아몬드예요 1.02캐럿은 F컬러 SI2 등급의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 형광반응 없는 다이아몬드이고 1.09캐럿은 커팅 그레이드는 엑셀런트인데 연마와 대칭성은 매우 좋은 베리굿 컷 다이아몬드입니다 1.09캐럿 이건 왜 트리플 엑셀런트 컷이 아니지? 하고 약간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1.02캐럿 하고요 1.09캐럿하고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면 약 70만원의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과 엑셀런트 커팅의 금액 차이가 실제 구매를 하다 보면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두 개의 금액이 같다면 1.09캐럿 커팅 엑셀런트 컷인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크기는 당연히 1.09캐럿이 크고요 트리플 엑셀런트는 1.02캐럿입니다 두 개의 뭐가 더 낫나?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진짜 둘 다 해답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상품들이어서 지하위 감정서로 1캐럿 목걸이, 비거리, 반지 선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영상 보시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와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금액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내 감정서 다이아몬드 가격 알아보신 것만큼 저렴한 금액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똑같은 금액에 또 구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구할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가 항상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센트 워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